롱쥬 정글선수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살짝 들어가 들어간거 아니야? 알리큐 맞아 알리큐 맞잖아 아 이거 빡치는데 저거 방어.. 아 이거 야 근데 칼리스는 W 찍었는데? 안먹겠지 라인사업이겠지 이러면 어 안먹을 라인사업이구요? 라인사업이야? 뭐야? 저거 3개 빨리 먹고 와 이거 뭐야? 아니아니아니 라인사업 아니야 라인사업 아니야 아니 안먹.. 안먹고 그냥 하려고 한거야 얘네 그럼? 어 안먹고.. 아니 와드웨어스 스모.. 그냥 뒤로 스모프스 있는거 같은데? 아아 와드웨어스 스모프스 아 뭐야 아 잘못했다 아..이..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었던걸? 나 지금 플레임성님 따라한다 플레임성님 따라할거야 1레벨에 플레임성님 따라할거야 나 진짜 플레임성님의 그.. 그걸.. 감명받아서 플레임성님 따라한다 CS 안먹어 아 진짜 그거 맞잠꺼 임마 아..샛 스킨 미드.. 미드.. 미드 푸쉬하고 있음 맞잠꺼 임마 맞은 안박은 듯? 일단 치고 그 다음에 CS 먹을거에요 가볼까? 예.. 아 임마 손님급 CS 야 저거 콩 잘해야돼 저거 스킬이 없으면 예자지 뭐야 이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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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느렸다 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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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임성님 정글은 봐주던데 왜 난 안봐주지? 흐흐흫 미안해 동호야 아니.. 스카이프 다 하고있잖아 아니.. 누전에 살이라고 했어 나는 네.. 저한테 미안할건 없는데 진짜 플레임성님의 그 플레이가 나한테는 진짜 감명깊었거든 나 진짜 끝에 멘탈 박살나는줄 알았어 그걸 당했을때 아.. 진짜? 어.. 아니 진짜 1랩부터 CS 단 하나도 안먹더라고 2랩 중반까지 진짜 빵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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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기만해 빵개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꼬치에요 오늘 상윤이 잘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상윤 업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 상윤 업! 빨리 해주세요 상윤 업! 관종이야 관종 우리 꼬치 미신 어디있을까? 뭐야? 미신 밑이야 확신해? 관종이야 몇 퍼센트 확률로 미치야 한.. 80% 80% 여기 아래 와드 박았어요 아래 아래 와드 박음 라인 땡겨먹을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 라인 땡겨먹을게 얘 갑자기 바텀은 땡겨먹는다 갑자기 라인 땡겨 밀라고 미드도 완전 땡겨먹어야 돼요 투공에 다가리 박고먹음 얘 그거 라인 하나보다 얘 다이브라인 만드나보다 지금 퀸프리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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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쪽 무빙암 오케이 나 다이브 봐줄래? 이거 3명이서 올거 같거든 근데 리싼도 프리고 이거 나 이거 데프 먹게 퀸 없음 퀸 안보염 어서? 못먹었어 하나 못먹었어 퀸 계속 안보염 용..용 치는거 아니겠지? 몰라 바텀 미아야 미드 조심해 바텀 지금 미아 미드도 미아임 미드도 미아임 미드 미아임 미드 조심해 알리 갈 수 있어 알리 조심해 저플은 있음 일단 이거 미드 라인 이런데 한번 붙어줄 수 있어 이거 붙어야되어? 응? 아니야 아니야 귀염 귀염 나 스웨트 먹지 말라고 한거야 이거 공유야 리싼미아야 펠은 없어 용민아 너 인벤에 화재글 같대 축하한다 너 거 나 레벨 높지 지금 피인보다 레벨 2렙 높아? 리신이거 리신이 4렙 아니면 5렙이야 미지임 리신이 미드 미드 6렙 퀸 6렙 미드 주도권 미드 주도권 하나도 없어요 퀸 6렙임 무조건 퀸이 먼저 가요 퀸이 무조건 먼저 가면 사이드 안 싸우는게 나음 싸우려면 완전 순사카야 됨 퀸이 미드 먼저 밀고 다른데 무조건 갈 수 있어요 리신 레이스 공우야 난 너를 믿어 알아 나도 너를 알아 리신 여깄어 유령 공우야 나 육넵이거든 너가 뭘 해줄거라 믿어 오케이 오케이 저 그냥 이거 빼라도 빼라도 킹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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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이야 믿음이야 모르겠어요 나 믿음일게요 도망쳐보긴 할게 아 저 말아서 안되겠다 아 아아아아아아 아 마능아 아 근데 미드 주도권 1도 없음 야 그거 바로 없어지자마자 콜 계속 해줘야 돼 제가 실수 없 제가 실수했어요 마능아 나쁘지 않았어 스크림하는 우리 지금 스크림하는 중 나 지금 3 라인전 어차피 피기고 있거든 30판이 뭐야 익스 30판이 뭐야 제가 갱플 갔다가 똥싸면 30판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제 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금 됐으면 퀸 또 안보임 안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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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퀸 점화 썼어 퀸 안보이 안보이 퀸 안보여요 이쪽에 와드 좀 해줄 수 있을까 이쪽 와드가 나한텐 너무 소중한데 제가 해줄게요 핑크 해줄게요 퀸 안보이 퀸 안보이 퀸 안보이 퀸 지금 노궁이거든 나 이거 복빠줄게요 얘 둘다 풀온 그리고 이거 알리 노리면 안돼요 칼리 궁 때문에 살아가서 어? 나 복빠을테니까 보세 어 궁지원해줄게 어 아주 멋지게 해줄테니까 킬만 따주고 멋질만 주게 이번엔 리신 다이브 타이밍 안보이 및 안보이 및 안보이 리신 다이브 타이밍이라고? 팝탑? 퀸 미안 퀸 미안 퀸 미안 퀸 미안 가능성이 있어 퀸 미안 퀸 미안 퀸 미안 퀸 미드 여기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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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버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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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진 않지? 맞는가 지금 피했어 저 풀 빠짐 리신 아래쪽 무빙하는거 같은데 나 이러면 알리스타 지금 미드 할 수 있어 알리구트 알리구트 나 템 하나만 더 뜨면 죽어 그건 나한테 오거든 진짜 타워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이거 발자국만 나가잖아 퀸 킹킹 먼저 가요 어 리산 리산 미드 리산 미드 저 그냥 뺄게요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? 어 퀸 퀸 지금 미드 밀고 지금 프리에요 퀸 미드 밀고 프리암 익스형 조심 익스형 조심 퀸 프리암 퀸 프리암 퀸 프리암 오케이 얘 2 빠졌어 나 못잡아 퀸 신속임 아래로 가는 길은 어떻게 보여가지고 퀸는 ㅈㄴ 빠르다고 어 알았어 진짜 ㅈㄴ 빨라요 내가 너의 그 콜 한마디로 인해 동성 미년도 안 먹고 있거든 오케이 오케이 제 생각엔 퀸 집 갈 수 있어요 집 가도 집 갈 수 있어요 와 여기도 아드네 야 위로 올라가 미드에 보였어 나 이거 라인도 안 먹을게 라인도 안 먹을게 이렇게 났어 라인은 먹어도 돼 라인 먹다가 뒤집어 미드 프리암 미드 프리암 파텀 빼요 킹 킹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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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킹감 킹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 알리도 없어요? 아 이거 한발자국도 못 나감 리싱도 플 쓰지 않았나? 야 이거 가보자 오케이 알리만 썼어? 아 나 여기 걸렸어 일단 오케이 얘 근데 빠지겠다 아 라인전 진다 그러네 뭐 어떻게 해야 돼? 어디가 라인전 줘요? 지금 미드 형 바텀 바텀 어때요? 난 이걸 라인전 1팀인데 야 이거 퀸 아닐 때 없애봐 오케이 이거 리신 리신 피 많아요? 제가 아까부터 계속 주도권 저한테 있어요 근데 저거 퀸, 퀸 미아일때만 사리는 거임 아이고 아 CS도 제가 앞서고 있어요 심지어 정화여서 퀸이 빡템 퀸 미아 퀸 미아 퀸 미아 퀸 미아 퀸 미아 형 그라가 조심해요 야 이거 두꺼이 못 봐 퀸 미아만 아니면은 난 진짜 이거 1대1 계속 죽일 수 죽일 수 알리도 올라간다 알리도 아 망했다 아 죄송 괜찮아 만흥아 볼 수 있어 자 이거 다이브 한 번 가보자 오케이 야 이거 너 계속 계속 마이크 안들림? 이거 먹고있다 이거 레드 지금 이번에 한 번 들어오게 해볼게 자 이거 중화 퀸 미아 나 괜찮지 않아 나 괜찮지 않아 나 괜찮지 않아 감살했어 아 근데 아 너무 힘드네 나 이거 템 사와야돼 나 집을 너무 오래 안 갔거든 이거 반반 라인이어도 반반 라인이어도 반반 라인이어도 CS를 벗길 수가 없어 뒤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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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들 가죠 이거 아무리 못 가죠? 나 일단 테른 있는데 나 테른 있음 테른 있는데 어때요 2대3 3대3인데 나 궁은 없어 어때 그것만 말해줘 네 지금 그냥 내가 없는데 안하는게 좋아 그래 동우야 난 너만 믿을게 어 형 믿으셔야 조금만 먹어줄 수 있어요? 아니 나도 이거 그라가스만 먹어야 돼 그래 그라가스가 주도권이 있다니까 그라가스 그라가스 캐리하는 걸 기다리면 돼 6대5팀 여기 지금 상거리 핑왕 나 이거 주도권 계속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퀸 미하면 말해줘 알리스타 일단 파잉만 해 그렇게 계속 딩교하려 하지마 네 파잉만 해볼게요 어차피 템 뜨면 빅토리가 힘이거든 낮은가면 야야야 뒤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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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 수 있어? 뒤탭으로 일단 가보는 있어요 뒤탭 공원 아 아 자 믿어갈게요 빅토리 아 빅토리야 너 뒤로 빼봐 빼봐 풀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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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아까 풀쓴 거라서 야 너 심하셨다 싸웠어 왜 안 싸웠어? 나 실명맞았어 아 맞다 실명맞은거야 고맙다 내 대신 내 대신 위에 타면서 좀 이득 봐봐 이거 이득을 못 빠져 이 상 지금 텔 없어 너 빠져 이 상 올라온다 퀸이 지금 주도권 잡고 있어서 나도 힘들어 근데 딴 딴 데가 알아서 사려주는 수밖에 없어 사려줬다 하면 우리는 흠 예 나 누군 어 리산 위로가요 우리 이거 킨 탑감 드라가스 바텀 붙어서 코고모 좀 키워줘 아 이거 빅토루도 좀 말려서 그냥 퀸 계속 타보는 것 같은데 나 이거 퀸이랑도 이제 1대1 안되겠다 쇼핑 템이 쩌래서 레벨도 너무 차이난다 우리 코고모 좀 키워줘 코고모 좀 리신탑 리산도 위무빙함 리산도 위무빙함 리산도 위무빙함 저도 탑붙고 나 말좀 하자 알리 갈 수 있어 알리 갈 수 있어 나 말좀 할게 알리 갈 수 있어 알리 알리 여기 먼저 밀 수 있으면 말해줘 만흥아 나 지금 아예 나가지 나가지도 않을 것 같아 저 스펠 하나도 없어서 먼저 못나가 한 발짝으로 나가면 너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드에 박혀있는게 제일 좋아 저는 박혀있다가 그냥 말 많이 해주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나중가면 나 지금 퀸한테도 주도권 잡퀸 잡거든 리산비야 리산비무빙했어요 안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빠질게 퀸 빨라가지고 안 돼 리신 리신 알리드 올라와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다 들어와요 오케이 퀸 팝이야 미드 미야 미드 미야 미드 계속 미야 퀸 레벨이 너무 높아서 나 이거 퀸이랑 지금 1대 1 아예 안 돼 퀸 레벨 좀 높다 퀸 지금 그리고 계속 프리해 나 이거 라인도 못 빠져 퀸 지금 프리해 퀸 사라지자마자 바로 말했어 퀸 프리해 에그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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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빼야 못 빼 퀸 프리해 나 아리모빙감 아 나 봐줘 나 봐줘 퀸 천이 나 가겠어요 리산도 미야 리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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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퀸 안되냐 아 저 미드 갈게요 저 미드 갈게요 아 이거 너무 이거 퀸 저말라서 나 너무 위험한데 나 빠질게 산 못 먹어 아 아 리산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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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죽겠구만 아 와 이런 깡깡 이런 막 이상한 다이브에 죽네 아 아 미시 스펠 뭐 있어요? 노플 노공 노플 노공 아 해줄까? 따라가볼래? 따라가볼래? 따라하고있다 따라올리다 따라와 봐 따라와 봐 쟤 다 노스펠 여겠다 퀸 여기서 퀸 여기있어 여기끝아줄 수 있어? 여기 끊어볼게요 끊한테 끊한테 퀸 왔다가 퀸 부언다 melting 여기 JESUS 저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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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나시는데? 어때 어때 어때? 가 가 가 가 내가 막아줄게 아 이게 퀸이 너무 프리하니까 다 힘들다 그냥 상현아 퀸 간다 상현아 퀸 간다 퀸이랑 이렇게 상현이 상현이 라인도 주고 퀸 가요 퀸 돌아가요 저 이거 한 마리만요 아이고 펄 썼어 쟤? 썼어 방금 펄 썼어 15-30 아 너무 짜증나네 참 잘했어 퀸 온다 퀸 온다 빼 빼 빼 빼 빼 이럴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 그냥 킹 잡아야 될 듯? 킹 노플 킹 노플 천천히 해 이 녀석들을 찾아내라 야 그거 하지 말아 하지 말고 네 하아 천천히 하면 돼 제이 동현 난 더 믿고 갈게 지금 정글 리렙 찬하니까 리신하고 퀸 노플이야 리신 퀸 노플 근데 퀸 안 풀리면 나 이거 탑 갯솔피다 저거? 퀸 레벨이 너무 아 알리도 노플이다 알리스타 17 5분 나 퀸이랑 1대1이 안 돼서 그런데 근데 리신 퀸 계속 위무빙 팀 저쪽 깎다 올게요 평화는 계속 다 가주라 나 이거 퀸이랑 1대1 자체가 아예 안 돼가지고 이거 미드 커버 좀 집 깎다 올게요 퀸 안 보이면 계속 솔필 따위거든? 얘네 보뚜오가 탑으로 올라간 거 같아 내 생각에 나 탑에서 낚시하는 거 같은데 그런가? 리신이 위쪽으로 오면 보뚜오가 낚시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포셔쓰 퀸 퀸 저거 퀸 너무 잘 뜨는데 이거 딱 봐도 여기 아니냐? 응 거기야 백퍼야 퀸 퀸 퀸 와드 좀 꽂아줄게 알리스타 지금 안 보여 알리드 미드다 알리비드 여기 퀸 리신이 여기 있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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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E 없어 E 없어 E 없어 E 없어 플래시 라우스 개 나 탑 라인 미는 것 좀 봐줄 수 있어? 나 지금 미드가 없어서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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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요 리산 방금 쟀어? 리산? 네 1750 탑 미는 것 좀 봐줄 수 있어? 어 봐줄게 지금 봐줘야 돼 나 이거 원컴이라서 탑 이거 라인 안 밀면 21번 21번 가는 중 가는 중 쟤도 풀이니까 한 번 해보자 나 다 이거 못해 타밍 빨리 할게 야 나 이거 죽어 이걸로 못해 오케이 너 기다릴게 그럼 나 이거 빼야돼 알리칼리 다 올라감 알리칼리 다 올라감 다 올라갈 때 그거 하지 말래 나는 집을 가겠어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리산한테 나 주소권을 있거든 1대에 이거 바텀만 놓게든 파밍 시키면 될 듯 이거 핑하 핑하 다들 좀 사줘 핑하 핑하 사고 핑하 좀 닫자 인피 먼저 가야겠다 인피 스테랑 퀸 간다 퀸 퀸 나 텔 15초 퀸 여기 여기 대기하고 있다 여기 있다 세네 전령 이거 바텀하고 미드 수업이야 지금 아깝다 이거 다 올라감 올라간다 미드 수비야 미드 수비야 미드 수비야 미드 다이브 홀트 미드 다이브 홀트 미드 다이브 홀트 미드 수비야 미드 수비야 돼? 남은 수비야 미드 수비야 미드 사용 나 갈게 왼쪽에 정불 지수 나 간다고 나간다고 여기 막아 막아 너 앞에 서고 막아 그냥 뭐야 이기 막아 여기 안 막아 왜 안 막아 앞에 서고 막아 그냥 여기 리신 아우 여기 너무 할까네 여기 아리스타 여기 서서 막았으면 죽었다고 나 데타는 안죽 안죽 나 궁은 있어. 이니씨 어때? 아니야. 나 지금 노궁. 싸움 할만해. 싸움 할만해. 궁 몇 초야? 나 30. 이거 내가 갖고 올게. 그냥 내가 갖고 올테니까. 퀸하고 리산 노플이야. 퀸 리산. 3라인 좀 밀러 갈건데 애들 안보이면 말해줘. 나 이거 리산이랑 보이면 맞장 뜰거야. 퀸 리산 지금 노플.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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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다 건다 건다. 해도 될 것 같은데? 꽤 많은가? 아이고 리산. 아이고 리산. 이거 리산. 리산. 리산 리산. 저 이거? 미드 깨자 미드. 미드 깨자 미드 깨자 미드 깨자 미드 깨자 미드. 킨 오른쪽. 킨 오른쪽에서 대기함. 턱받도 다 밀린다 지금. 괜찮은 괜찮은. 이거 밀고 빨리 이거 준비해야돼. 한 명 볼까 한 명 볼까. 그냥 틀타도 돼. 같이 와줘야돼. 아니아니 나 저거 궁 쓸거야. 이제 내가 톰들이고. 웨이브 저거 느렸어. 저거 어차피 그거 내고 늘려. 그냥 웨이브 막아요. 지금 미드 얘네 밀 것 같다. 미드 미드 한대인 미드 한대. 두 대모 두 대모. 한 대라서 싸움 걸릴 것 같으면 진짜면 안 돼. 싸움 걸릴 것 같으면 진짜면 안 돼. 걸릴 것 같애요. 여기 강 꾸시롬. 싸움 걸릴 것 같으면 하지 말라 했어. 하지마 하지마. 이거 최대한 막아볼게. 오오. 아 좋다. 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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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봐줘야지 같이 밀자 같이 나도 갈게 나도 가고 있어 천천히 한턴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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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왔어 뒤에 왔어 나 뒤에 왔어 나 뒤에 왔어 중 깔면 될 것 같은데 바텀임 바텀 누구누구 올 수 있음 나 지금 퀸은 못 가고 리신 아 나 까 빼야돼 아무것도 안 보여 뺄게요 익숙이야 내가 레벨 제일 높다 역시 동우야 저는 동우야 우리 팀에서 제일 믿음이 가는 건 코구모지 코구모지 코구모 일단 믿음 나 이거 좀여 나 비사지 이거 지금 애들 다 미하고 리산 노프리야 라이프 살해봤어 나 이거 내가 보기엔 이번 용도 줘도 돼 그냥 천천히 하자 우리는 이번 용 뭐 하지 않을까? 저 비사지 나와서 집 가야 돼요 일단 싸울만 한 것 같은데 나 이거 퀸한테 지금 아직 끌셀 지거든? 템 한 3코어부터 이기거든?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번 용 주고 다음 용 다음까지 파밍만 하는게 더 안전해요 어 내 생각도 그렇긴 해 봐줄 수 있어? 야 두꺼대 하나 안 나와서 두꺼대까지 파밍해요 일단 저 밑 막아야됨 일단 저 저 밑을 막을게요 저 비디를 한다면 좀만 늦게 맞아 조금 늦게 하자 자가린 안 먹었어 아직도 레드 먹고있는거 에? 왜 안없어져? 안없어지는데? 바텀 비게이브로 와요 왜 안없어져? 얘네 바텀에 다가온다 바텀 막는게 날때 바텀 막는게 야 궁을 궁을 쪄고 바텀 막는게 야 차라리 바론 쳐 바론 바론 치자고 바텀 가면 말리말이 안했어 리드 리드함 제일 해 이거 왜 안 사라지냐? 이거 레드 안나오는거 아니야? 타이머 나와요 타이머 있어요 우리 타이머 떴어 너 지금 요쪽 바론 샷 다 먹은거 아니에요? 요 알리 집갔어 지금 바로 히스에 누와드인듯 이거 어차피 익스만 탭있으니까 탑 쪽으로 놀죠 지금 탑 쪽으로 탑 쪽으로 드라가스 드라가스가 붙어져요 이거 리산드랄? 왜? 내가 옆에 봐줄게 일단 아 너무 센데 이거 저 말아서 더 위험하다 이거 주저한테 죽어줘야 되는데 다 올라가는 듯 어 타워 끼고 클리어 안돼 익스야? 지금은 웨이브가 너무 커서 안됐어 이거 아 들어왔다 리산드 들어왔어 아 1분 나왔다 1분 아직은 인기 뜸 근데 지금 퀸이 너무 세거든? 1분 안에 이거 빨리 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탑 못 밀어요 이거 지금 탑 못 밀어요 지금 다이브 당한다 아니 이거 바툼 다이브 당해 아 아 너무 세니까 이거 게임이 안되면 바룸만 막아봐요 바룸만 막아요 바룸만 저 수정거 없음 저 수정거 없음 이거 알리야 올라감 알리야 올라감 알리야 올라감 탑에 막을 수 있으면 나 틀도 있고 어? 쟤네 치면 그냥 무조건 게임이 게임 오케이 우수야 나 잘했지 어 멋졌어 역시 난 너밖에 없어 리들리들 리들 좀 도와주세요 아유 아니다 아니다 그냥 받아 먹을게요 니가 밀어라 어 이거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와봐 나 틀 있어 나 뒤에 틀이야 뒤에 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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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 돼야 지금 저 1300원 있긴함 GS 파밍 좀 해 코금호 탑 먹으러 왔어요 와드 지워야 지금 어 뭐야 저 집 갖다와도 돼요? 어 이거 집 갖는 거 잘하면 바로 이거 탑조심 탑조심 탑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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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핑화 우리 하나씩 사요 제 핑화 여기 있음 너 지금 칸 없어서 못 샀어요 퀸 없으니까 빨리 밀고 도망가고 싶거든 근데 퀸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안살당할까봐 퀸도 풀이에요 퀸은 금방 가 20분 남아서 민배 한 것도 퀸들아 퀸 어플 오케이 저 16렙 어 바로는 시나 좀 붙어있을게 나 붙어있을게 붙어있을게 내가 리사는 이기거든 리사는 이기는데 퀸은 못 이겨 퀸은 못 이겨 퀸일 때를 이기는 사람 못 이겨 다 나 붙어있을게 너가 탑해라 너 없어도 어차피 발원 안 먹히거든 너가 퀸을 할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해도 안 돼 안 먹힐 것 같은데 너랑 너가 1대1 했을텐데 내가 성장하는 건 좀 아까워 나 공출템이어서 그래? 우리 나 탑 갈게 저 미드 받아먹을게요 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형 이거 밀 수 있죠? 퀸 없으면 퀸 바텁 빈다 2명 오면 1신이 안 보여 근데 퀸 바텁 나 이거 억제히 타워 앞에서 파밍하면 안 될까? 이거 싶어?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여깄다 최대한 막아볼 수 있을 때 아 그거 줘 그냥 이거 이건 막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이거 이건 막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바로 와드 유지 좀 바로 와드 저 태워볼게요 오케이 그럼 뒤로 살짝 붙어봄 이거 이거 먹어 이거 400원 3코어 나 템 틀 템 틀 때까지만 기다릴 수 있으면 나 퀸 찍기 저 갔다 템 뽑고 핑하 핑하 여긴데 바꿀 자리 있어요? 거기다 그냥 거기다 그냥 아 여기도 부정해놔 스펠하게 스펠한 건 나도 할만해 주겠다 저도 이제 딜 딜 조금은 나와요 용 1분이야 용 싸우면 어때? 한타 할만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템 좀 나왔어요 템에 여기 쪽 들어왔어 템 코어 나왔어? 나 나왔어 레드도 있어 레드 이거 지껏다 먹어 지껏다 먹으려 지껏다 먹고 코어 나오죠? 3코어 3코어 한타 이길 듯 한타 이길 듯 저 퀸 한타에서는 솔직히 나보다 무슨 뭐거든? 여기 와드 였음 여기 와드 였음 이거 코어 보호 잘 지키면서 드로우는 애들부터 선전히 자르자 근데 나 이거 막으면서 가는게 최선일세 야 이거 바로 버스트 해 빨리 와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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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말을 내가 믿을거야 리싼 리싼 여기 있음 리싼 여기 있음 이거 하나 해도 될 것 같은데 퀸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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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너 탱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치다가 한타 하는 거 어때? 강자 한타 하는 건 우리한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싸먹길 듯 그럼 싸먹길 듯 오케이 그럼 다 탑밀러 간다 일단 용도로 소릴내 용도로 소릴내 용도로 소릴내 용도로 소릴내 마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퀸 오면은 잔인 안타워주면 그만거댯어 티가 여기 방심하면 바로 발원치면 돼 여기 있어 퀸탑 퀸탑 여기 있어 우리 그냥 이거 먹자 이거 먹자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아탈 있어 퀸 없어 퀸 없어 퀸 없어 퀸 이제 내려가 퀸 밑에 있어 퀸 이제 내려가 퀸 내려가 퀸 보여 저 킹 뭐야? 싸움 할거지 뒤에 뒤에 리턴 뒤에 리턴 앞으로 가자 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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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론 칼리 노스펠 이것도 안했는데 리신 마크 잘 해야된다 리신 동호영 아직 멋있어 동호영 역시 난 너밖에 없어 알고있다 바로 갈게요 이거 리신 마크 잘해줘 네 저 이거 전며로운 가능 CT 벌면 와드 좀 해줘 아 위에 와드 없어 안 맞힐 것 같다 맞아 맞아 와 나이스 잘했다 동호영 역시 난 너밖에 없어 동호영 역시 난 너밖에 없어 동호영 꽤 사랑해 갖고있으면 저 가고있음 저 민병대로 가고있음 들어갔어 칼리 노플 칼리 노플 칼리하면 안돼? 칼리 노플인데? 칼리 노플인데 아깝다 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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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자 그냥 확실 Exit 칼리 노플 푸링정 이거 미화하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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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킨 노플 안팩 이거 탑 탑 비게이브 탑 비게이브 미드가 억제이까지 가 빨리 노플 10초 5초 5초 10개까지 다 된다면 다 될 것 같아 저쪽에다 써도 될까 싸우지마 싸우지마라 킨 믿음인가 싸우지마 싸우지마 랩 랩 랩 이거 스탑 궁 쓰고싶다 궁 써 그냥 궁 써 궁 쓸래 아냐 뭐다 뭐다 너네 오늘 게임 터져 와 시원하게 CS 먹었다 동우야 역시 너밖에 없어 오우 리프 역시 벌거같긴 하다 진짜 있다 저 곧 16랩돼 뒤에 탑병으로 움직이자고 15 끝자락임 그럼 궁극팀 먹어야 되지? 저 600원 못 얘네 이제 오용이거든? 오용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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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용 먹혀도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일단 오용 먹히면 그래도 변수 주니까 빨리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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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빨리 뭐야 나 조수는 없는데 조합 먹고 빨리 뭐야 오케오케 우리 레벨 나 레벨 엄청 높아 물리도 안 되고 우리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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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은 안 깨어도 돼 센스가 지워야돼 쟤네가 지워야돼 이거 리프 아직 펴 안될걸? 옥제이까지 옥제이까지 해 나 옥제이까지 해도 돼 저거 아직 칼리 노플이야 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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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았지 여기다 팔은 그냥 알리 노플 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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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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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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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오브 점 그냥 못줬어 그냥 쿡닥해야지 그냥 쿡닥하네 후우 어 와 딜량